1월 15일 남태평양 통과 근처에서 발생한 해저화산 분출의 영향으로 1월 16일 일요일에 일본의 5년여 만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통과의 화산폭발로 인하여 만킬로미터 떨어진 페루의 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려간 여성 2명이 사망했습니다. 화산폭발은 태평양 지역 전체의 연쇄효과 일으켰고 뉴질랜드와 일본의 일부 미국과 캐나다 브리드시 콜롬비아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9000km 떨어진 중국의 홍콩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넓은 전 세계적인 쓰나미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통과 화산폭발로 인한 강력한 공기진동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월 15일 발생한 통과의 화산폭발로 인한 충격파가 대기를 건드렸고 공기를 건드린 부분들이 다시 공기의 움직임이 해수면을 건드렸으며 거기에서 모아진 작은 해일이 먼 거리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충격파가 공기를 건드려서 그게 다시 기상현상으로 바뀌면서 이게 해일을 일으켜서 먼 거리까지 전파가 된 매우 특이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공기의 진동에 의한 강력한 위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약 한 달 전인 2011년 2월 1일에 일본 규슈섬의 남쪽 지역 가고시마와 미야자키안 중간에 위치한 심모에다키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희한한 것은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발생 한 달 전 심모에다키 화산이 대폭발을 했던 2월 1일도 이번 2022년 1월 15일 통과의 해저 화산 대폭발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공기 진동을 동반함으로써 그 위력이 무려 3km나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일본의 후지산 대폭발로 이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